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원주시 문마급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도로에서 승용차를 물던 여든산 고모씨가 앞서가던 4톤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 차량이 추돌하면서 승용차 엔진룸에 불이 붙어 30분 만에 꺼졌고 고씨의 동승자인 김모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여파로 30분가량 일부 차로의 통행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의 부주의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